피 흘리는 음식은 이제 영원히 구시될 것이 되었다고 저희 생명공학기업 BF가 함께 이뤄낸 쾌거입니다 1차 산업을 건드렸으니까 각오했어요 시작할 때 BF에서 경호원을 뽑을 거야 가서 신보이 돼 다음 대장이 BF여야 합니까? 대표님 이참에 전담 경호원을 두죠 창가에서 떨어지시겠어요? BF 대표인제 다수의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배양액은 세균 덩어리다 파일이 다 암호화됐어요 시트진X 숙법하고 유사하지만 이건 그놈들이 아니에요 우리 회사 사람일지도 몰라 총회님 배양액은 뭐 사실이죠? 틀림없이 이 안에 있어 그걸 걔네 세대라는 건 교체가 돼야 된다고요? 활용해야 될 자원일까? 멀리하는 게 상책일까? 다 뺏기고 핏물 쏟기 전에 나한테 매달리라고 이 모든 것의 끝에 누가 서 있는지 무기사슬에서 인간을 떼어놓는 게 첫 번째 목표였다면 그러면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목표였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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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번째 목표였음